설명해.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보라고. 아이씨, 넌 다 봐놓고 뭘 설명하라 말아하냐? 변명도 안 하겠다는 거야? 불륜 현장을 버젓이 들켜놓고 왜 이렇게 뻔뻔한 건데? 야, 그래. 솔직히 너 볼 게 뭐가 있냐? 집안이 좋기를 해. 돈을 잘 벌기를 해. 그나마 반반한 얼굴 보고 결혼했더니 관리 안 해서 너 지금 얼굴 꼴 좀 봐라. 바람 안 나는 게 더 이상하지 않겠냐? 뭐? 너 지금 말 다 했어? 임신하고 아이 낳고 키우느라 그런 거 아니야. 나는 뭐 예쁘게 화장하고 꾸미고 다니고 싶지 않아서 이러고 다니는 줄 알아? 요즘은 애 엄마들도 다 관리하고 다니더라. 너 살은 몇 킬로 쪘냐? 임신했을 땐 그렇다고 쳐. 애를 낳았으면 원래 몸으로 돌아오는 게 정상 아니냐? 누가 보면 벌써 둘째 가진 줄 알겠어, 너. 한용철. 이 개자식아. 너는,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어? 뭐가 잘났다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못되게 구는 건데, 이 나쁜 놈아? 그래, 내가 나쁜 놈 할게. 그러니까 그냥 합의 이혼하자. 소송해서 더럽게 싸우고 그러지 말고. 그래, 이혼해. 나도 더는 너랑 같이 못 살겠으니까. 대신 우리 초이는 내가 키울 거야. 네 맘대로 해. 난 상관없으니까. 어떻게 아버지가 돼서는 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? 이혼하기로 맘먹었으면 깔끔하게 정리하자. 꼬투리 그만 잡고, 어? 너, 양육비는 잊지 말고 꼬박꼬박 보내. 알았으니까. 내가 이혼 서류 준비해오면 도장이나 빨리 찍어. 1년 후 여보세요.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? 끝난 사이에 네 전화 받을 일이 뭐가 있냐? 나랑은 끝났지만 이혼하고도 아이 아빠 노릇은 해야지. 양육비는 대체 왜 안 보내는 거야? 아, 나 살기도 빠듯해. 보낼 돈 없어. 그럼 우리 초이는 어떻게 하라고? 넌 엄마 아니냐? 네가 벌어서 키워. 어린이집 맡겨놓고 잠깐 일하는 걸로는 힘들어. 월세도 내야 하고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. 그건 네 사정이고. 난 모르겠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. 조만간 시간 한 번 내. 초이가 자꾸 아빠 보고 싶다고 하니까. 고초이 생일인데 애한테 밥 한 끼라도 사주고 선물이라도 하나 건네주라고. 싫어. 나 그럴 시간도 없고. 너랑 나 끝난 마당에 초이도 보고 싶지 않다. 그냥 알아서 각자 삶 살자 이제. 뭐, 정 애가 계속 물어보면 아빠 죽었다고 해버리든가. 뭐? 너 진짜 사람 새끼 맞아? 아무리 그래도 네 자식인데 어떻게 이래? 일말에 부상에도 없니 너는? 너랑 입씨름 그만하고 싶으니까 전화도 이제 자제해. 아주 급한 일 아닌 이상 전화하지 말라고. 또 이렇게 별것도 아닌 일로 귀찮게 굴면 수신 거부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고. 야, 한용철! 바빠서 이만 끊는다. 나쁜 새끼. 빌어먹을 놈. 어떻게 우리 초이한테 이래? 어떻게? 몇 년 후 엄마, 여기 나물이랑 국 좀 더 해놔야겠다. 오늘 유난히 빨리 나가네, 반찬들이. 그러게. 엄마가 금방 만들게. 아니야, 내가 할 테니까 엄만 좀 쉬어. 요즘 허리 아프다며 병원 좀 가보라니까는 참. 많이 써서 그런 거지 뭐. 뭐 하러 병원을 가. 내 몸은 내가 더 잘한다. 그냥 쉬면 나아질 일이야. 그래서 말인데 이 반찬가게 이제 네가 맡아서 하는 게 어떻니? 뭐? 갑자기 왜? 각자기는 무슨 내가 몇 번이고 말했던 것 같은데 너한테 물려줄 거라고. 그건 나중에 엄마가 진짜 이 일 못하게 될 것 같으면 그때나 물려받을 생각이었지. 지금이 그때야. 엄마도 많이 늙었다. 이제 좀 쉬고 싶어. 그리고 너도 이제 좀 번듯하게 가게 하나는 운영하고 그래야지. 조이도 이제 많이 컸고 돈 들어갈 때도 많아질 테고 대학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야지. 엄마. 얘는? 너 울어? 왜 울고 그래? 그냥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네. 네가 고생을 워낙 많이 해서 그래. 이혼했다고 지 딸까지 나몰라라 하고 사는 그런 천하의 나쁜 놈이 어디 있냐고. 그 놈은 두 발 뻗고 편히 잘 텐데 너만 항상 소가리 했잖아. 그러니까 소영이 너도 이제 맘고생 그만하고 보란듯이 잘 살아. 응? 이 반찬가게 이래봬도 꽤 돈 잘 번다. 알지. 나도 같이 일했으니까 알지. 그래. 얼마 이상 구매하면 배달해 주는 서비스도 좀 추가해 보고. 너 혼자 힘들면 아르바이트생이라도 하나 구해봐. 음식 솜씨야. 엄마 닮아서 걱정 없고. 운영은 나보다 네가 더 잘할 거다. 고마워, 엄마. 엄마 아니었으면 나 진짜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몰라. 너무 힘들어서 그냥 죽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. 그때마다 엄마가 위로해 주고 힘 북돋아 줘서 겨우 살 수 있었어. 엄마가 열심히 꾸려놓은 반찬가게 내가 잘 운영해 볼게. 그래. 엄만 걱정 없어. 너 믿어. 그날 저녁. 조이 말이야. 아직도 지 아빠 보고 싶다고 그러니? 응. 가끔. 차라리 솔직히 말해보는 건 어떻니? 조이도 이제 꽤 나이 먹었고 살이 분별할 수 있는 때이니 알아야 할 건 알아야지. 언제까지나 그렇게 거짓말로 둘러댈 거야. 어떻게 그래. 어떻게 자기 아빠가 그렇게 무책임한 쓰레기라고 솔직히 말하냐고. 난 그렇게 못해. 아휴, 정말 속상해서. 조이 아빠는 어떻게 살고 있다니. 소식은 들은 거 없어? 자기 엄마랑 같이 카페를 하나 냈나봐. 그 사람 집 근처에 작게 하나 낸 것 같은데 카페 이름이 땡땡이랬나? 근데 알아서 뭐 하겠어. 찾아갈 것도 아니고. 그래, 그래. 잊어라, 잊어. 할머니, 엄마! 어, 초이야. 왔어? 어떻게 집으로 안 가고 이리로 온 거야? 그냥 좀 이따 엄마랑 같이 집에 가려고. 그래, 엄마 조금 있으면 정리할 거니까 같이 들어가자. 우리 초이 좀 있으면 고등학생이네. 고등학교는 중학교랑 꽤 다를 텐데 힘들 테고. 그래도 적응해야죠. 그래. 우리 초이는 엄마 속 한 번 안 썩이고 꾸준히 공부 열심히 해왔으니까 고등학교 가서도 잘할 거야. 가게는 내가 마저 정리하고 닫을 테니까 소영이 넌 초이 데리고 얼른 들어가라. 애 배고프겠다. 얼른 밥 차려줘야지. 알겠어, 엄마. 그럼 수고해. 그래, 들어가. 한 초이 대학교 입학일 엄마, 왔어? 어, 우리 초이 정말 너무 예쁘네. 제일 눈에 띄는 사람 찾았는데 내 딸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 있지? 엄마도 참. 내가 엄마의 속 빼닮았잖아. 그간 나 때문에 고생 많았어, 엄마. 나 뒷바라지 한다고 하루도 쉬지 않고 이랬잖아. 이제 엄마, 고생 끝, 행복 시작이야. 물론 졸업할 때까지는 좀 힘들겠지만 의사 되고 나면 내가 엄마 꼭 호강시켜줄게.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, 엄마. 엄마, 네가 정말 대견해.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. 엄마가 비싼 가회 한 번도 못 시켜줬는데 서울대 의대에 합격하다니. 정말 고맙다, 초이야.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어. 이제 더 머리 아픈 공부 시작인걸? 근데 엄마, 걱정은 하지마. 나 한초이야. 무조건 자리 낼 거야. 그래, 그래. 엄만 당연히 우리 딸 믿지. 소영아, 지금 내 이름 부른 건가? 여기서 내 이름을 부를 사람이 누가 있지? 왜 미리 얘기를 안 했어? 우리 딸이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다면서. 당신이,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... 그러게, 네가 우리 손녀 입학식에 초대도 안 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서 직접 왔잖니. 우리도 의사 자식 덕 좀 보고 살자. 어? 조이는 어딨어? 어, 네가 조이구나. 내가 네 아빠야. 되게 오랜만이지? 15년 만인가? 근데 이상하게 낯이 익네. 어릴 때 얼굴이랑은 다른데... 우리 어디서 봤지? 어머나, 얘, 얘는... 용철아, 예전에 우리 카페에서 일하던 알바생 아니니? 알바생? 3년 전 엄마, 며칠 뒤면 나 고등학교 입학식인데 그때 누구누구 와? 엄마랑 할머니 가야지. 반찬가게 잠시만 접고 같이 가려고. 아빠는? 어? 아빠? 응. 아빠 오라고 해. 나 고등학교 입학하는 건 봐야 할 거다냐. 중학교 졸업식도 안 왔는데. 조이야, 안 그래도 아빠한테 얘기해봤는데. 아빠가 요즘 건강이 좀 안 좋으시대.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느라 움직이기가 힘들단다. 그러니까 조이, 니가 입원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? 입원해 또 무슨 거짓말을 하나 했더니 입원이야? 거짓말이라니. 그런 거 아니야. 멕시코로 장기 출장을 갔다. 그 다음엔 또 일 때문에 바쁘다. 이번엔 뭐라고 거짓말을 하나 했더니 병원에 입원했다고? 엄마, 진짜 왜 그래? 조이야, 그게... 왜 그렇게 아빠를 못 만나게 하는 건데? 내가 아빠한테 가버린다고 할까 봐서 그래? 그런 게 아니라, 엄만... 됐어. 더는 엄마 거짓말하는 거 듣기 싫어. 아빠랑 같이 올 거 아니면 엄마도 입학식 오지 마. 조이야, 조이야. 이 밤중에 어딜 가려고 그래, 어? 따라오지 마. 친구 집 가서 잘 거니까. 조이야... 잠시 후, 한초일 시점 그까짓 아빠, 내가 찾아가면 그만이야. 엄마가 못 보게 하면 내가 직접 찾아가면 된다고. 그때 할머니랑 엄마가 반찬 가게에서 하는 얘기 들었을 때 아빠가 땡땡이라는 카페를 운영한다고 했어.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근처던데? 어, 여기다. 어? 여기 마침 알바생 구하네. 잘됐다. 어서 오세요. 혹시 여기 아르바이트생 구하시나요? 어, 네. 학생이 하려고요? 네. 이력서는 가져왔어요? 아니요, 못 가져왔어요. 음, 이력서를 가져와야 하는데... 이름이 어떻게 돼요? 저... 김하나요. 김하나양? 그래요. 이력서 들고 다시 오면 아르바이트 할 수 있게 해줄게요. 진짜죠? 그럼 저 이력서 가지고 올 동안 다른 사람 쓰시면 안 돼요. 아셨죠? 알겠어요. 다른 사람 안 구하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다녀와요. 네. 금방 다녀올게요. 여보세요? 하나야, 나 초이인데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? 꼭 좀 부탁할게. 나한테는 중요한 일이라. 며칠 뒤 얘, 너는 왜 이렇게 손이 빠리빠리 타지 않니? 음료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오래 붙잡고 있으면 카페가 돌아가니? 용철아, 너는 왜 하필 이렇게 덜 떨어진 애를 구해서는 골치 아프게 해? 죄송합니다. 아직 익숙치 않아서 빨리 해볼게요. 틈틈이 연습도 더 하겠습니다. 연습? 연습 재료값은 네가 다 될 거니? 아휴, 머리야. 엄마가 좀 이해해. 어리잖아. 아니, 돈 주고 부리는 건데 돈값은 해야지. 얘, 치워라. 내가 할 테니까. 아휴, 답답해. 너희 엄마는 너 같은 걸 낳고서도 미역국을 드셨다니?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? 어머, 얘 눈 똑바로 뜨고 대드는 거 봐라. 알바생 무서워서 어디 일하겠나. 요즘 애들 싸가지가 다들 이렇다고는 하지만 직접 겪어보니 못할 짓이네. 초이 걔도 이 또래쯤 됐을려나? 초이? 어, 그러고 보니 얘랑 나이 똑같을걸? 어, 나 전화 왔다. 누구? 세미? 어. 그래, 얼른 받아봐. 여보세요? 어, 자기야. 어, 안 간다니까. 입학식 안 간다고 딱 잘라 얘기했어. 그래, 진짜야. 이 요난 여자 딸 입학식을 내가 뭐 하러 가겠어? 걔는 전부인이 맡아서 키우니까 자긴 신경 쓸 일 전혀 없어. 자기가 싫다는데 내가 걔를 왜 보러 가? 난 평생 걔 안 봐도 상관없어. 양육비도 여태 일어난 푼 안 줬어. 어, 그래, 진짜라니까. 그러니까 기분 풀어. 응? 어, 오늘 나 퇴근하고 같이 맛있는 거 먹자. 그래, 이따 봐. 사랑해. 아이고, 너도 참. 아주 그냥 빌빌 기는구나, 귀여워. 그럼, 엄마도 알잖아. 세미 애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심기 거스르지 않게 눈치껏 행동해야지. 그래야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지 않겠어? 넌 참 그런 거 하나는 잘하더라. 걔 이름이 뭐더라? 전 며느리. 야, 하도 안 봤더니 이름도 까먹었다. 소영이? 그래. 걔가 지금 너 보면 완전 딴 사람인 줄 알겠다, 얘. 원래 사람 따라 성격 변하는 거 아니겠어? 남자는 여자아기 나름이라는 말도 있잖아. 걔가 뭐 대접받을 짓을 했어야 대접을 해주지. 세미 봐. 돈도 많고 몸도 쭉쭉 빵빵해. 그런 애가 나랑 결혼해줬으니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지. 넌 정말 어디 가서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. 내가 또 엄마 닮아서 이런 거 하나는 빠삭하게 자라지. 그건 맞는 말이다. 네가 날 닮아서 처세술이 좋고 머리가 똑똑하지. 어디에 붙어야 유리할지 알고? 그래야 잘 사는 거야. 그럼. 하나야, 음료 흐르잖니? 빨리 닦지 않고 뭐해? 너 진짜 계속 일 이딴 식으로 하면 확 잘라버린다? 현재로 돌아와서. 얘 우리 카페에서 일하던 애 아니냐고. 아니, 엄마. 걔는 이름이 김하나였잖아. 어머, 듣고 보니 그렇네. 근데 닮아도 너무 닮았잖아. 너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나 맞아요. 김하나 아니고 한초이. 뭐? 너 그럼 작정하고 속이고 카페 들어왔던 거야? 초이야, 이게 무슨 소리야? 엄마는 보통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. 미안해, 엄마. 내가 그땐 철이 너무 없었어. 고등학교 1학년 때 말이야. 엄마가 일부러 아빠 못 만나게 하는 줄 알고 집 나가서 아빠 찾으러 갔었어. 뭐? 아빠가 운영한다는 카페 찾아가서 아르바이트 했었어. 초이야. 근데 후회는 안 해. 내가 그때의 경험 때문에 이 인간들의 본 모습을 알게 됐거든. 엄마가 못 만나게 한 게 아니라 이 아빠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인간이 딸을 버리고 간 거라는 걸. 그것도 모자라서 양육비도 주지 않았고 평생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. 그, 그게 오해다, 초이야. 그땐 내가 그냥 맘에 없는 말한 거야. 네가 내 딸인 줄 알았으면 그런 소리 안 했지. 그래, 너도 우리 속인 건 맞잖니. 너 신분 속이고 우리 카페 불법 취업한 거잖니. 이거 사귀고 큰 범죄다, 얘. 그래서 이제 와서 뭐 소송이라도 거시게요? 네, 걸어보세요. 저는 여태 양육비 지급 안 한 거 다 고발해서 15년치 싹 다 받아낼 거니까. 누가 더 불리할 것 같아요? 게다가 아르바이트 할 때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는 그새 잊으셨나 봐요. 마음에 들게 일 못한다고 뻑하면 욕하고 가끔 때리기도 하셨죠? 뭐? 내 딸을 때렸어? 한용철, 너 진짜 미쳤구나? 야, 몇 번을 말하냐? 그땐 얘가 속이고 들어와서 내 딸인 줄 몰랐다니까. 그것뿐인 줄 아세요? 만 18세 미만 청소년 야간 근무 금지법. 근데 밤 10시 넘기는 건 물론이고 가끔은 12시까지 일 시키셨죠? 본인의 동의와 노동관청의 허가가 필요한데 당연히 안 받으셨고 임금의 50% 추가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안 지키셨고요. 너, 대체 왜 이러는 거야? 게다가 마지막은 멋대로 부당해고 하셨죠? 어떻게? 그냥 소송하시겠어요? 너, 진짜 요망한 년이구나? 년? 누구 보고 년이래? 그렇게 내 딸 졸업식, 입학식 한 번 와달라는 부탁을 개처럼 씹어먹을 땐 언제고? 이제 와서 의대 합격했다니까 뭐라도 빌붙을 일 없나 찾아와? 니네가 이러고도 사람이야? 얘가 진짜 버르장머리 없게? 시어머니한테 감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? 누가 내 시어머니야? 아들이 불륜 저질렀다는데 꾸짖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조장했던 사람이 당신이야 그러고도 내가 아줌마한테 시어머니 대접이라도 해둘 줄 알았어? 얘, 얘 봐라? 용철아, 얘가 애미한테 하는 짓 좀 봐라 장소영, 네가 이렇게 싹툭 머리가 없는데 애가 뭘 보고 자랐겠냐? 이혼할 때 네가 초이 데리고 가서 키우겠다고 했으면 애 교육은 똑바로 잘 시켰어야지 의대 합격하면 뭐해? 인성이 이렇게 바닥인데 너 사과해 내 딸한테 사과하라고 기가 차네 내가 사과를 왜 하냐? 바른 말 한 것도 죄냐? 저도 바른 말 한마디 할게요, 아저씨 뭐, 아저씨? 그럼, 뭐 이제 와서 아빠 소리라도 들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? 꿈 깨시고요 카페는 잘 돼요? 보아하니 장사엔 영 소질 없는데 여태 유지하고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고 의사 딸 덕 좀 보러 왔다고요? 난 의사 되고 나서도 당신들 환자로도 치료해 줄 생각 없으니 다신 나랑 우리 엄마 눈앞에 띄지 말아요 다시 한 번 찾아오면 확 경찰에 신고해버리려니까 얘, 얘가 대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? 할머니랑 아빠를 신고한다는 거예요? 너 미쳤니? 미친 건 두 분이죠 경찰서 말고 정신병원이라도 알아봐드려요? 인연이 진짜 미쳤나? 너 어른한테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? 아, 저 지금 이렇게 막 나가는 거야? 그건 예전에 카페에서 일할 때 두 사람한테 배운 건데요 거울 치료 좀 되실까 해서 뱉은 말인데 효과가 있나봐요? 바짝 열 오르신 거 보니 이, 이게 진짜 10여 년 뒤 날, 엄마 왔어 방해한 건 아니지? 방해는 무슨 엄마는 언제 와도 환영이야 근데 무슨 일이야? 딸이랑 같이 점심 먹으려고 왔지? 이제 곧 점심 시간이구나 안 그래도 오늘 마침 다음 예약 시간까지 두 시간 정도 여유 있어 우리 비싸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? 싸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도 되는데? 딸이랑 먹는 건 모든 맛있으니까 엄마, 돈 많이 버는 딸 둬서 어디에 쓰려고 그래? 비싼 밥이라도 먹어야지 내가 이러려고 돈 버는 거 몰라, 엄마? 미안해서 그러지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딸 덕만 보는 것 같아서 어머, 엄마가 해준 게 없긴 뭐가 없어? 그만 좀 겸손하세요, 장소영 여사님 알겠어요, 한초이 선생님 그럼 유명한 의사 선생님 덕 좀 볼까요, 오늘? 네, 여기 앞에 호텔 레스토랑으로 가시죠 제가 풀코스로 쏘겠습니다 황송합니다 얼른 가자, 엄마 그 후 제 딸 초이는 의대 졸업 후 성형외과 의사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효녀 딸 덕분에 분해 넘치는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건너듣기로 온 전남편은 재혼한 부인이 바람이나 이혼당했다고 하네요 바람나 이혼하자던 남자가 바람으로 이혼을 당했다니 정말 우습더군요 운영하던 카페도 망해 알거지 신세가 됐다던데 사람이 못된 짓을 하면 결국엔 그 대가를 받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더욱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착실히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